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28장에서 3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이번에는 만나세대에게 명절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급 세대들은 귀로 담았지만 만나세대들은 마음으로 담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명절의 혜택에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넷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자발적 헌신이 가장 품위있는 헌신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28장에서 3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55일, 민숙이 28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벌,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왁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왁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왁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왁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량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 일곱 마리로 여왁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량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왁께 화재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량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왁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량 한 마리와 일년된 순량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왁께 화재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제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제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왁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왁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량 한 마리와 일년된 순량 일곱 마리로 여왁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숙이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량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량 일곱 마리를 여왁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량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재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재절을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재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그 귀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재를 여왁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력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량 한 마리와 일년된 순량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왁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랫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량 2마리와 일년된 순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량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량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량 2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냥 1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재 전재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숙이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 적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이스에게 명령하신 귀랜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28장에서 3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국과의 홍해 전쟁을 이기고 나온 출애급 세대는 정말 대단한 신앙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 깊숙한 것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나 세대들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 권이면ible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의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